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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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이제 한 번 녹음하면 많은 분들이 영원히 이걸 들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온 그 대로의 모습을 내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마음뿐입니다. 선생님의 혼을 다 정해주세요. 저에게는 음악은 나의 삶이고 인생이고 전부죠. 그냥 저는 생일 전부예요. 내가 아는 거겠죠? 어떤 거겠죠? 같은 기분은 나뉘죠? 분명히 불교하라고. 아주icho 한 번였어요. 여기고자. 정렬하고 바로 그렇지 않냐고. 둘이 팔에 집중해서 그것도 내가 하는걸 배우고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